국가보험부 경남 동부보은지청이 3.1 마산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민주문화재 민주야 같이 놀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행사는 민주의 빛 마산을 주제로 초대가수 공연과 댄스 퍼포먼스, 뮤지컬 등이 진행됐습니다. 특히 3.15 의거에 참여한 7개 교 재학생과 선배들이 우리의 다짐이라는 퍼포먼스를 통해 과거의 민주시민에서 MZ세대로의 계승을 다짐했습니다. 경남 동부보은지청은 호국과 독립 테마의 문화체험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.